안동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쇳가루가 섞인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수돗물을 틀자 물이 쏟아집니다. 언뜻 멀쩡해 보이지만 검붉은 알갱이가 둥둥. 몇 초 뒤 바닥에 새카맣게 가라앉습니다. 까맣다고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정말 까맣게 나갔었어요. 새카맣게. 어제부터 시작된 피해는 안동시 안기동 일대 50여 가구에 이릅니다. 누런 녹물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원인은 하수도 공사에 있었습니다. 하수관 매설 작업 도중 인근의 상수도관을 건드려 누수가 생겼고 관에 있던 침전물이 센 유속을 타고 가정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 장치가 이제 노화되다 보니까 그 노화된 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열고 닫는 가정에서 새카맣게 좀 발생됐던 것. 시당국은 수돗물을 강제 배출하는 등 즉각 이물질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시가지 일대에 걸친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어서 잇따른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